사모님께서 타시던 차 가져와서 대기 중입니다. 사모님께서 타시던 차 가져와서 대기 중입니다. 너더러 사랑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야. 개혈아. 내가 너 말고 누굴 좋아해? 널 아주아주 좋아하게 만들어줘. 나 근데 그게 네 얘기처럼 들리냐? 알았어. 그리고 차버릴 것 오케이? 어떻게 나를 싫어. 그래. 어떻게 너를 싫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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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너였어? 그래. 은태희. 잘해보자. 그래. 그래. 그래.